주먹! 귀멸의 칼날이 드디어 3기 도공마을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.. 지금 한창 방송중인데 제가 1화를 보자마자 그냥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포스에 상현들의 등장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현들과 그리고 귀살대 주들이 맞짱을 뜰텐데 이를 기념하여 로블러스 귀멸의 칼날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자자자 우선은 휴지로로 시작할건데 이게 보니까 귀살대 혹은 제가 직접 혈기들도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스사마루 먼저 쩌리중에 쩌리 절기죠 이 녀석 한번 혼내줍시다 기술이 이거 딱 모양을 보이니까 물의 호흡 제2형 물방아인 것 같습니다 제2형 물방아!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거 화려해 화려해 기도 플랫폼? 이 영혼을 모아가지고 뽑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네 노멀 확률이 63%로 제일 높구요 밑에 보니까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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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 잠깐만 무게인 시티? 무한성 열렸다 요건 못 참지 바로 들어가 봐 아니 웬 무장 보스가 등장을 하네요 여기 이거 뭐 잡으면 좋은 거 주는 거 아니야? E 스킬 한번 써보자 여기서 잔뜩 날아와 오 4번 공격이 들어가네요 야 이거 근데 시작하자마자 보스 잡고 이러면은 보상 엄청 좋은 거 주는 거 아니야? 이게 다행히 뭐 게임이 체력 개념이 없어가지고 시간만 들이면은 노가다로 잡을 수 있을 거 같아 1레베에서도 잠깐만 딜량 한번 보자 압도적 꼴등이네 좋아 다 잡아간다 마지막 짱 와 52,000? 520번 돌릴 수 있는 거야? 야 나 이거 시작부터 너무 자 자 자 좋아요 그러면은 이 순간에 뽑기가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 제가 귀살대로 갈지 아니면은 펼기가 되어가지고 하 이 세상을 또 지배하려고 노력을 할지 고민이 되는 순간이군요 아카자 0.1% 확률 한번 뚫어보자 잘 알아 누구세요? 어 루이도 나왔네? 오 해의 호흡을 쓰는 히노카미 카구라 탄지로가 나왔어요 나이스 고초 시누붓 시누붓짱 거기에 내주코야 내주코가 왜 이제 나오냐? 어? 코즈르랑 방금 나왔지 나이스 당신 믿고 있었습니다 당신 등장하실 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쟤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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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기본 1레벨인데도 공격이 무려 480이에요 화염의 호흡 화염의 호흡 제3형 기엄만상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찍으면서 자 그러면 이제 슬슬 현질 같은 걸 한번 해볼까요? 이건 또 뭔데? 이런 쩌리들은 이제 맛이 없어 너무 노마이야 노마이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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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이템을 써야 빨리 되는 거구나 아카제 를 위에서 한번 가보자 실러 와 겁나 빨리 뽑아 똑깍스 똑깍스 오오 겨울주류상 자 지금 이제 2만 정도 썼는데 랭거쿠상 이제 레벨 10 됐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은 상태가 어떻게 될까 레벨 한번 볼까 오 20레벨 찍혔다 이러면은 나 다른 거 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 거기에 기우까지 아 또 우리 또 탄지로 스승님이잖아 아니 아 아카자가 안 나왔네 그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지 와 거기에 이게 1200이야 거기에 어 뭐가 이것저것 많이 이제 열렸네요 어 옷을 살 수가 있구나 이거 괜찮겠는데 데미지 15% 올려주는 거? 에라 뭐로 갖다 질러 거기에 패샵이 또 생겼네 어택 올려주는 거구나 아 이거 돈 좀 모아가지고 갖고 와야겠다 오 마이 갓 이거 빡센데? 오케이 해호흡을 마스터 해버린 휴지러그 한번 가봅시다 하하 스사마루? 너로는 안 돼 해호흡 히노카미카고라 제1형 원모 샥 샥 샤악 자 바로바로 다음 다음 야 멋있다 근데 해호흡 제3형 열일홍경 샥 샥 샥 썰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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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볍게 하 랭고크상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제가 그 의지 이어받겠습니다 해호흡 제6형 착굴 여명 퉁 쏙 쏙 쏙 쏙 아 쏟 쏟 오 właśnie 멋잇는가봐 나이스 나이스 이제 겁나 좀 세진 느낌이 드네요 어때요 래고크씨 저의... 강력함 인정해주신 건가요? 음 음 그 정도로 부족해 지금 나 해외호부에 너무 꽂혀버려가지고 귀살대로 좀 마음이 많이 기울었어요 아이 이거 뒤집으려면 진짜 악하자가 parle 암 got him 어? 보스 또 나왔어? 어? 거의 다 잡았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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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만! 보스 너무 늦게 왔어 내려 찍어어 불꽃도랑이 무장 죽어라! 멋있다 그래도 뭐 26000 맛있게 냠냠 당신은 뭡니까? 데미지 30% 데미지 30% 준가? 색싸개 아니야? 옷도 입힐 수 있나보네 아 어우 야 이거 이거 어마무시한데 싹! 싹! 1500 데미지 내려 죽어어 그렇지 제가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질러버렸습니다 0.1%로 확률을 뚫고 악하자 등장 야 이게 오늘 뜨나 했는데 진짜 뜨네 와 1렙이 10렙짜리 랭고쿠랑 똑같애 그래그래 약자란 역겨워 도태되는 건 자연의 삶이지 마! 와 와 상현의 삶이 오셨는데 인사 안박냐 자 지금 제가 자동 공격도 현질을 했거든요 자동 사냥 해주네 그럼 알아서 어이 랭고쿠요 너의 강함이 정말 맘에 드는구나 혈기가 되어라 너와 난 사물의 가치 기준이 다른 것 같구나 아 근데 랭고쿠상 그 옷 입고 그런 명대사 말씀하시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요? 출식전개 하계살 나침 너무 멋있어 아카자 자 랭고쿠상이 있는 귀살대느냐 아니면은 그들의 편에 서느냐 앗! 귀살대고 혈기고 나발이고 아카자 그 자체가 되어가지고 무잔 썰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무잔을 잡으려고 뛰쳐나갔지만 어림도 없지 바로 딜 꼴등이었다고 한다 고맙습니다